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의 발매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RM이 다음 달 선공개곡을 선보입니다.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다음 달 11 오후 1시 RM의 선공개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서 RM은 다음 달 24일 솔로 앨범 발매 이후 수록곡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비디오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신보에는 총 11개 트랙이 수록됐고 RM이 전곡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. RM은 지난해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서 군 복무 중입니다.